S.I.7 S.I.7 스캡스! 부상되는 쿠키! 물고기야! 가마솥에서 나오고 수저를 내려놔라! 뿌샤프! 이 해물 잡탕에 네 이름을 붙여주지! 이 해물 잡탕에 네 이름을 붙여주지! 이 해물 잡탕에 네 이름을 붙여주지! 이봐! 날 피라미라고 부르는 거야? 해방된 총령이 내 안에 흐른다네! 이 해물 잡탕에 네 이름을 붙여주지! 다른 요리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! 눈꽃만큼의 예의도 없군! 폭풍이 다가가네! 폭풍이 다가가네! 해방된 총령이 내 안에 흐른다네! 이 지긋지긋한 놈은 더 이상 못 봐주겠어! 그럼 끝내버려! 숟가락은 내 기념품으로 챙겨갈테니! 폭풍이 다가가네! 폭풍이 다가가네! 폭풍이 다가가네! 폭풍이 다가가네! 폭풍이 다가가네! 다시 Leon. 이 요리사는 전투를 우습게 하라. 질다 캐 보자! 질다 캐 보자! 안 돼 갓지롱! 폭풍이 타다 가네! 폭풍이 타다 가네! 폭풍이 타다 가네! 어이 깜깜한 거 좋아! 대방된 총룡이 내 안에 흐른 목표 젤! 사업하시게 될 겁니다! 폭풍이 타다 가네! 폭풍이 타다 가네! 여기봐! 파편이야! 드디어 손에 넣었어! 이보기들 대피아즈 결사단의 동의는 얻었나? 질다! 고맙습니다!